자, 슬픔을 빚고 이제는 행복한 하나의 아래를 줬어요 그리고 저세히 가시길 원하는 인생이라는 노래 한 번 부르겠습니다 여자의 인생과 같은 노래입니다 하나, 둘, 셋 오늘의 나를 안고 너는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구이구이 살아나, 정말 가시 밖에 서러운 그대일세, 둘, 셋 가시 가라하면 나는 못하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하네 신뢰의 신뢰의 대회 사랑아 화처럼 사자란 게 그 생각 아, 사랑이야 크기야 그물아버린 외모 여름 어느게 사랑은 다시 너를 품어 인생은 눈물 떼어 나를 떠올리네 사랑은 다시 너를 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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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떠올리네 그걸 들어갔다 그냥 둘러오 grapplingز 붓어버린 내 손으로 흘러 나를 떠올리네 사랑은 다시 너를 품어 흰색은 눈물 내는 하늘이 너밤이래 자 여러분들 역시 인생들은 사랑이 별거운다라고 했나요? 네 언니의 신곡 수록이 뭐라고 그랬지? 사랑이 별거운가 사랑이 별거운가 오늘 숙제는 뭐예요? 사랑이 별거운가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류경씨가 얼마나 매너가 좋냐면 중간에 아무것도 끝까지 본인 노래를 우리가 전달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드리고 인사 안 하겠었나요? 마음이 생겨? 언니 또 한 번 해주세요 마지막 인사 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건강도 조심하시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류경씨한테 다른 성격대니까 계좌에다 돈 딱 미리 넣어주는 거 보다 이렇게 박수 많이 받으며 지금 인천에 있거든요 오늘 아마 가요무대가 있을 거예요 가요무대는 맨날 무슨 요일날 찍느냐 월요일날 찍어요 어우 다 알고 계시네? 아 가요무대가 월요일날 나오죠? 근데 녹화도 월요일날 나와 있어요 네 맞나요? 그쵸? 그리고 전국 노래장 녹화는 매주?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했죠 요번에 베이로 선배님을 어 저희가 그 군부대 행사가 있어가지고 5월 30일 날 제가 서울에서 MC를 보면서 베이로 선배님을 섭외를 했어요 베이로 선배님 인품도 좋으신데 아 선배님이 갑자기 미안해 미안해 전국 노래장이 잡혔어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베이로 선배님 대신에 누구를 모셔봐주시는 고민 중에 빠져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영씨의 여러분이란 노래도 배워보고 또 인생이란 노래도 불러보니까 너무 좋으시죠? 어 근데 세상에 너무 오래 앉아있어도 욕차가 생기겠죠? 어 저부터 화장실 갔다오시고 잠시 뵙겠습니다